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는 문개문개 동물원입니다 동물 친구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잠깐 잠깐 놀러 오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래 맞아 놀러 오면 안 된다고 저기 저기 저길 좀 보라고 해 공룡떼거지들이야 동물원은 무슨 동물원이야 거기는 이제부터 공룡의 집이라고 그래 동물원보다는 공룡의 집이 훨씬 더 어울리겠지 자 다같이 공격 개시 저것을 공룡의 집으로 만들자 지금 당장 동물들을 쫓아내 보자구 으하하하하하 나약한 동물 녀석들의 집을 빼앗는 건 식은죽 먹기 이 기린 녀석 이제 그만 쓰러져라 우하하하하하 허약한 기린 녀석이구나 이제 널 물어다가 저 멀리 쫓아내주겠다 오오 오오 친구들 나 좀 도와줘 인도미누스가 날 깨물고 있다고 잘가라 기린 친구 이 멧돼지 녀석 너도 그만 쓰러져라 으하하하하하 너도 저 기린 녀석처럼 저 말리 쫓아내 주겠어 우하하하하하 뭉게뭉게 동물원에 사는 녀석들을 전부 다 내쫓아버려 주겠다 으하 으하 어떡해 나쁜 공룡들이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어 으 도저히 안되겠군 나 사자왕 라이언이 저 녀석들을 혼내줘야겠어 으 라이언 저 뒤에서 커다란 티라노가 다가오고 있어 으하 이제 이 사자 녀석만 해치우면 끝이 나겠군 잘가라 사자 녀석 이히히히히 한방에 케이오 이제 너도 니 친구들처럼 저 멀리 내쫓아주겠다 으 라이언 괜찮아 더 당하기 전에 우리 빨리 여기서 도망치자 하하하 아니야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나쁜 짓을 하는 녀석들은 내가 반드시 혼을 내주겠어 하하 으하하하하하 이제 이곳은 뭉게뭉게 공룡의 집 허약한 동물 녀석들은 다른 집을 알아들 보라고 이 나쁜 공룡 녀석들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뺏어가 버리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으 라이언 혼내주는 건 좋지만 너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하하하 아니야 우리 친구들의 힘을 받아서 크라이언으로 변신을 할 테니깐 잘 지켜보라고 사자왕 라이언 무적의 사자 크라이언으로 변신 우와 이럴 수가 라이언이 엄청 강력해 보이는 사자 로봇으로 변신했어 나의 이름은 사자왕 크라이언 이제부터 저 악당 녀석들을 전부 다 혼내주도록 하지 먼저 저 검은색 인도미누스 녀석에게 크라이언의 갈기박치기를 한번 선물해볼까 사자갈기박치기 조준준비 받아라 크라이언의 사자갈기박치기 사자박치기 공격 성공 이 녀석들도 한 마리씩 저 밖으로 내쫓아주겠어 비상사태 비상사태 이상한 사자 한 마리가 등장했다 나는 이상한 사자가 아니라 사자왕 크라이언이다 엥 뭐지 이 녀석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디갔지 어디갔어 여기 있다 이놈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자왕의 스피드 내 녀석들은 이제 그만 여기서 사라지라고 눈빛 레이저 이 사자 녀석 감히 공룡의 집에서 날뛰다니 받아라 티라노 이빨 뭐야 이 녀석 어째서 꿈쩍도 안 하는 거지 감히 사자왕 크라이언에게 덤비다니 받아라 사자 박치기 마무리는 사자왕의 강력한 물어뜯기 공격 뭐야 저 사자 녀석 감히 공룡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군 너희들이야말로 동물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훗날 각오를 하고 있으라구 크라이언 사자꼬리 회초리 준비 받아라 크라이언의 강력한 사자꼬리 공격이다 한번 맞으면 그대로 몸이 굳어져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크라이언의 사자꼬리 회초리 이제 그만 얌전히 쓰러지시지 으아 못 움직이겠어 으아 나도 마찬가지 우와 대단해 크라이언 혼자서 공룡 녀석들을 전부 해치워버렸다구 하하 사자왕 크라이언한테는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어 근데 뭔가 엄청 커다란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공룡왕 티라노 대장군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돌아왔지롱 응 그런데 저 노란 녀석은 뭐야 이봐 나가 나가라고 여기는 공룡왕 티라노님의 집이시다 으하하하하하하하 티라노 이빨에 물리면 누구든 이렇게 쓰러지지 이번에는 깨물기 공격 나약한 동물 녀석들은 당장 여기서 사라지도록 으 어떡해 크라이언이 공룡한테 물려서 쓰러져버렸어 오라 저 녀석이 바로 그 사자왕 크라이언이라고 하는 녀석인가 보구나 으하하하하하 걱정마 친구 이제부터 사자왕이 아니라 헬로카봇 크라이언으로 변신을 할테니깐 말이지 크라이언 헬로카봇 변신 내 이름은 헬로카봇 크라이언 악당 녀석들만 보면 몸이 근질근질해진다구 이 녀석 딱 봐도 악당처럼 생겼군 받아라 바리바리 로켓 펀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친구 크라이언 점프 받아라 크라이언 사자발톱 발차기 좋았어 이제 진짜 마지막 공격이다 크라이언 사자창으로 저 우주 멀리 날려보내주겠어 사자창 공격 준비 받아라 사자의 발톱핀이 들어가있는 사자창 레이저 우와 엄청나게 강력해 저 덩치 큰 티라노가 한 방에 없어져버렸어 헬로카봇 크라이언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잘 알았겠지 우와 사자왕 크라이언 진짜로 강력하다 완전 멋있다 우리 동물 친구들을 괴롭히는 녀석들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지 동물 친구들은 정말 좋겠어 이렇게 강력한 크라이언이 친구니까 말이야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 언제든 나 크라이언을 부르라고 그럼 안녕 사자왕 크라이언을 부르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